최근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그런 시도가 있었죠. 온라인 투표할 때 중복으로 전송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어뷰징 의혹이 나왔고요. 실제 경관이네. 가장 실망을 하는 건 아무래도 경제신문과 보수성향 언론매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목들에 보면 헛발질, 물 건너갔다, 먹구름 꼈다, 혼란 키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반발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높았으면 그냥 강행했을 거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20%니까 안 했다. 20% 때니까. 지금 하신 얘기 종합해보니까 지지율 올라오면 다시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대기업 민원 1호입니다. 대기업 민원 1호요? 네. 새 정부 들어서의 민원 1호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이제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2012년 3월에 유통산업 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조항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고 그리고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면 안 되게 영업시간이 제한이 됐습니다. 이제 옛날에 24시간도 많았죠. 다들 대부분 이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다가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당시에 의무 휴업 조항 신설이 생겨나게 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면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다는 건데요. 여기다가 또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역 경제 주체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도 이 조항 신설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 그 규제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또 뭡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1호 과제로 이걸 꺼내들었는데요. 이걸 국민 제안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그런 게시판을 통해서 이 사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5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총 10개 규제 개혁안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아, 이거? 네. 그런데 얼마 뒤에 이게 좀 논란이 됐죠. 온라인 투표할 때 중복으로 전송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어뷰징 의혹이 나왔고요. 7대 경관이네. 네. 논란이 되니까 정부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논의가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제가 풀리면 골목상권들이 피해를 얻게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영업재한과 의문휴업 제도를 현행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또 밝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반발을 좀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높았으면 그냥 강행했을 거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20%니까 안 했다? 20% 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글쎄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긴 한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영업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시면 가장 실망을 하는 건 아무래도 경제신문과 보수성향 언론 매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목들에 보면 헛발질, 물 건너갔다, 먹구름 꼈다, 혼란 키웠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매체들이 대놓고 대기업 편을 들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좀 합당한 지적인지 청취자분들도 함께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소비자 불편입니다.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많이 듣던 문장이죠? 네. 불편이란 말 자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한 경제지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조사를 기사에 인용을 하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아서 전통신장을 방문했다는 소비사는 8.3%에 그쳤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더 선호하고 또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비자들이 다양한 쇼핑 기회를 제한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거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얘기하셨네요. 설문조사를 한 곳이. 네. 경제인연. 전경연. 네. 그렇습니다. 네. 대형마트 소유한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네. 그쪽. 네. 네. 또 의무 휴업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유독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프랑스의 경우인데 지난 2015년에 대형마트 주말 휴업을 완화하고 영업시간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규제를 풀기만 한 게 아니라 의무도 같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사실 안 하고 있죠. 노동자의 임금을 30% 인상하고 야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또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의무적으로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할 때 규제 푸는 것만 보도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쪽이 초점을 맞춰서? 네. 이런 걸 설명하는 기사를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한국은 맡은 노동자를 논의 테이블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무조정실이 아까 규제기획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노동자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노동,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당들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지적적인 관련 그룹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의무휴업 폐지를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기업편에 서서 사실상 결론을 짓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안 되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어? 이거 뭐 이미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달 말에 윤 대통령 입장 표명 이후 일딸락 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게 잠시 논의를 그만두고 계속 현행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언제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를 일입니다. 타임 건 겁니까? 타임? 네. 얘기가 완전 중단한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찬반이 있다는 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하신 얘기 종합해보니까 지지율 올라오면 다시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